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주택 매입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4만 9,9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30대 이하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0만 8,638건으로 전체의 24.1% 비중을 차지했으며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지난해는 30대 이하의 주택 매입 비중은 27.1%에 달하면서 영끌 열풍이 불었지만 올해는 주택 매입 비중이 전년 대비 3%포인트나 줄었습니다. 정부가 도입 2년여 만에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에 달하는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의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안을 논의합니다. 이들 부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해제를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리고,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결과로 공시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돼 공시가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춘슬기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30대 이하 주택 매입 비중이 2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높아졌고, 또 집값 하락세 불안 간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 매입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2회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실무투자 전문가 정연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특히나 눈이 많이 오네요. 그래서 눈을 좀 보면서 제가 항상 든 생각은 이 떼탄 마음을 좀 하얗게 만들어주려고 하늘에서 이렇게 눈을 내려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특히나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가뜩이나 좀 많이 춥고 눈이 오는데 당연히 겨울이다 보니까 춥고 눈이 와야죠. 이렇게 추워야 또 봄이 왔을 때 눈녹듯 사르르 녹으면서 또 좋은 시절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시장은 상당히 좀 참 어렵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가 기회라는 거, 찬스라는 거 좀 잡아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부동산은 넓은 개념 속에서 주택은 좀 일부분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런 알짜 돈이 되는 정보 오늘 또한 역시 제가 듬뿍 가지고 와서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선 눈이 오고요. 우리한테는 선물 같은 정연훈 전문가님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같이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나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겠다 하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고민 해결 코너의 문 직접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요. 지금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적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에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청자님과 오늘 만나게 될지 궁금한데 이미 한 분의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오산시 골동에 있는 원룸 건물. 뭘 좀 여기 이쪽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될지 이걸 계속 가지고 갈지 그래서 전화 드렸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오산시 골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주소가 어떻게 될까요? 네, 골동 673-1번지예요. 673-1번지 네,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좀 전망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전문가님 경기 오산시 골동입니다. 발음도 약간 힘들어요. 골동 지금 원룸 건물인데 좀 오산시에서 원룸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오산도 상당히 좀 올랐다가 빠졌는데 전망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오산에 부동산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또 뭐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뭐 삼거리 코너에 또 물려 있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 거주만 하시는 건가요? 뭐 통으로 세를 받고 계신 건가요? 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저희도 이제 2층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2층에서. 네, 네.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게 좀 답답하십니까, 좀 살짝? 네, 한 뭐 한 10, 10, 한 2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쭤들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전망이 좀 어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생긴 것도 아주 예쁘게 잘 생기고 잘 지어놓으신 건물이네. 네, 네. 직접 지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지으셨어요?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지은 걸 산 거예요. 아, 지은 걸 사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망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동네가 지금 보면 근처에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걸 좀 본다면 바로 왼쪽에 어찌 보면 이 오산이 개발이 좀 많이 안 됐던 동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왼쪽에 오산 이런 세교지구가 크게 좀 개발이 되면서 좀 오산이 더 커질 수 있는 좀 성장 동력이 생겼었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 개발이 빨리 빨리 좀 택지 개발이 후딱후딱 되고 했으면 빨리 활성화가 됐을 텐데 이 세교지구가 진행을 했다가 멈췄다가 늘어졌다가 했다가 막 좀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네. 자, 그러다가 오른쪽에 보면 동탄 신도시 아시죠? 네, 네. 그래서 동탄 신도시가 어쨌든 1기 신도시가 생기고 나서 뭐 판교도 그랬고 뭐 광교도 그랬고 미분양이 좀 났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어렵다가 부동산 경기 상승을 등에 업고서 2기 신도시까지 활성화돼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동탄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수해를 가까운 이 오산도 좀 맛을 봤어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러다가 요즘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좀 얼어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장이 지금 얼어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조언 포인트를 제가 좀 드린다고 한다면 네. 지금 왼쪽에 있는 세교가 마저 개발을 하고 동탄이 좀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네, 네. 그럼 동탄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만 주택이 상승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다행히도 호재가 분당선 호재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분당선 호재가 이렇게 기흥 라인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장되는 사업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얘가 내년 11월까지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요. 네, 네.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네, 네. 그러면 시청자님 부동산이 얘가 오산대역으로 사업성이 나와서 확정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라고 내년에 결론이 지어버리게 되면 이 주변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오르겠죠. 오르겠죠.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상태. 어쨌든 세를 받고 계신 거는 요즘 세상에 세를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정적인 좋은 상황이에요,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나를 지켜주는 게 어찌 보면 이런 건물, 이런 상가 세받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아주 그냥 복덩이란 말이에요. 아, 네, 네. 남들은 지금 대출금 못 내가지고 지금 난리 난 사람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리면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유하심이 어떨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시장은 지배적인 의견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지금 쉽지가 않다. 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년 하반기인데 내년 하반기에서도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 분당선, 연장 호재가 있는 오산대역 주변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지키심이 저는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네. 그래서 세를 그때까지 즐겁게 봐주시다가 내년 이맘때 확 올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제 팔아야지. 팔아서 이제 딴 데도 한번 알아보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년 하반기 때는 다른 지역 부동산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올해나 내년 초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부를 좀 넓게, 굳이 오산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은 또 어느 지역이 또 뜨나? 다른 지역은 또 어떤 역세권 호재가 있는지? 평택이 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요? 평택. 아, 평택이 뜬다고요? 평택이 뜬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런 소식은 또 어떻게 들으셨대요? 아, 여기 경제TV에서 봤죠. 경제TV에서 봤어요? 네, 네. 호재가 많이 있긴 있죠, 평택이. 아, 그러니까. 그렇고 저 쪽에 인주 그쪽에도 괜찮다고 했었더라고. 하여간 이게 어떻게 처리가 돼야 그런 것도 공부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행운을 막연하게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행운이나 운이 갑자기 가만히 있는다고 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 공부해야지. 준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복이 많다, 운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또 노력파가 많아. 아, 예, 예, 예. 그래야죠, 그냥 뭐. 그런 분들한테 또 잘 간다니까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시청자님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밝으세요, 시청자님.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밝으시면 좋은 사람이 잘 붙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안 좋고 어두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많이 붙어요? 예. 이상한 사람이 붙는다고 얘기하네.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보고 제가 조금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아, 조금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이제 오늘 제가 기운을 좀 넣어드렸으니까 이제는 공부를 좀 많이 해봐요. 예, 예, 그럴게요. 그래서 이 오산대역 주변에 이 부동산은 좋다. 좀 프라이드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까지 파시는 거는 누가 팔으라고 해도 조금은 보류하셨으면 좋겠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한 금액보다 한 10억 넘게 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팔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우 행복한 고민 풀이었습니다 경기 오산시 권동의 이 원룸 건물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 아주 복덩이 잘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잘 지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계속 이렇게 꼭 잘 틀어지고 계시고요 지금 계속 방송 보면서 공부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우린원 챙겨 보시면서 계속 이 부동산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가 또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경제TV입니다 아유 뭐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자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아 제가 불광동에 빌라를 가진 지 좀 오래됐는데 네 이쪽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도 같은데 계속 소식이 없어서 아 좀 갑갑하시죠 네 자 지금 고민이 되게 만드는 부동산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은평구 불광동 312-21번지요 네 자 요 빌라 지금 뭐 아주 뭔가 은평구 불광동이 얘기가 나올 듯 나올 듯 뭔가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 갑갑하실 것 같은데 요거 앞으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여쭤봐드리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서울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빌라인데요 앞으로 좀 우리 시청자님 지금 이 답답한 요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보이실까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네 자 은평구 불광동에 있으세요 시청자님 부동산이요 음 일단 목소리가 팔지를 못해요 지금 부동산은 밝게 하시고 좀 즐기시는 게 좋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네 네 일단 뭐 방송 나오셔서 살짝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좋은 건 불광동 요즘 개발이 좀 한창인 곳이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바로 앞에 뭐 상업지도 뭐 쇼핑 뭐 상업시설도 좀 많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앞에는 매우 큰 이슈 gtx 이슈가 있는 연신내역이랑 되게 가까우세요 네네 그러면 이 gtx a 노선에 따라서 지금 이 큰 대형 호재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이 대형 호재를 못 즐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청자님 네 그럼 일단 대형 호재를 즐기시는 분들서부터 좀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뒤쪽에 가련 1구역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 못 들어보셨으면 아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서 3번 출구가 있어요 연신내역에서도 시청자님 네네 그럼 3번 출구 같은 경우도 이런 복합사업들이 막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님 아 그러면서 불광 뭐 대조동 아세요 시청자님 네 네 이 대조라인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런 녹본역 부근도 있고요 그리고 불광 뭐 위쪽 구역들도 뭐 있고 있고요 그래서 이 gtx 노선에 따른 이런 수혜 혜택을 받은 지역들은 대략 이런 지역들이 값이 좀 오르고 개발이 좀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님 아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 원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원들의 포함이 안 됐단 말이야 네 원 속에 들어가야 좀 좋거든요 시청자님 아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이 원에서 좀 비켜갔다 이거죠 뭐 복합개발 사업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뭐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뭐 미성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개발을 진행을 제대로 하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값이 좀 올랐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그런 개발들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네 그러면서 이 상업시설 뒤쪽에 있는 어찌 보면 역세권에 좀 가까운 애들인데 확실하게 뭔가 사람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제대로 개발을 진행하기보단 뉘앙스나 모습 자체가 좀 제대로 된 재개발보다는 좀 약간 지역주택조합 이런 것들이 많아요 혹시 시청자님도 뭐 연락받으신 거 있으세요? 아 연락은 꾸준히 받았죠 그렇죠 뭐 동의해달라 뭐해달라 이런 연락받으셨습니까? 네 네 그런 것들이 대개 지역주택조합들이 많다는 거예요 시청자님 아니면 법인에서 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지역들 자체가 분명히 위치는 좋지만 주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시청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옆에 애들이 진행을 어쨌든 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내년대에서는 얘들이 개발이 진행함에 있어서 얘도 지가 상승은 되실 거예요 시청자님 이해되세요 어떤 얘기인지 아우 이해됩니다 정확히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개발이 진행이 되면 어쨌든 뭐 아파트 들어가면 이 동네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그럼 여기도 구역들이 세 구역이나 있는데 복합사업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어쨌든 아파트를 짓는 개발들이 잘 돼요 시청자님 그럼 여기도 아파트 들어갔어? 그럼 여기도 개발 잘해서 아파트 들어갔어? 그럼 여기도 같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이 가운데 있는 애들도 오르겠죠 오르기가 확률이 좀 높다 이건 거죠 근데 의견들의 이런 합치 의견을 좀 제대로 해서 좀 올바른 리더가 나오셔야 되거든요 시청자님 그래서 어제까지는 이런 분들이지만 없었고 그래도 주변에 올바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값이 오르고 있으니 얘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주변의 개발에 의해서 지가가 상승할 여력은 있다 팍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소소한 상승이에요 두 번째 내년에 어쨌든 마음이 사람들이 좀 합이 좀 잘 맞아서 이런 개발에 있어서 스텝을 하나 더 합치가 돼서 대표 리더가 나옴으로써 진행이 되시는 부분을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조언을 드리게 되면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내년까지는 좀 계속 이렇든 저렇든 내년 이맘때까지는 보유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자님 시청자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지만 하고 계셨어요 네 아이고 뉴 차운도 들어서고 옆에 다 발전이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치는 좋잖아요 전천력도 가깝고 끝내 주죠 끝내 주어 그런데 우리 집만 쏙 빠지고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아 우리 시청자님 집만 빠진 게 아니라 이 구역이 지금 다 그래요 시청자님 이 구역이 넓게 전부다 시청자님만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해석을 이렇게 하세요 오히려 더 잘 되려고 좀 살짝 늦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내년 이맘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사실 밖에 지금 눈 치우느라고 밖에 소음이 있어가지고 아 눈 좀 좋은 일 하시네요 눈 치워주시고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니 밖에서 밖에 그 기계 돌리는 소리 때문에 아 그래요? 눈 눈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눈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혹시라도 이 소음 때문에 잘 못 들으셨다면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저희가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빌라 고민 해결을 해봤는데요 주변이 막 개발되는 거에 비해서 왜 내가 가진 이 빌라는 이라고 좀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까지는 일단 좀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훨씬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잠깐 숨 고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정연은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1대1 무료 상담 또 세미나 진행되는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연은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목요일에 부동산 올인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연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사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사연 신청하실 때는요. 지금 보유했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에 매물명, 지번, 면접 같은 정보들을 자세하게 남겨주셔야 훨씬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정보는요. 상담 이외 별도의 용도로 쓰이지 않고요. 외부로도 전혀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문자 사연이 들어와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주택은 세금 문제로 복잡하니까 상가나 토지로 투자 조언 부탁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방향성은 일단 잘 잡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정연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게 지금 부동산이라고 다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도 상가, 토지는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전문가님 일단 우리 시청자님 방향은 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주택 보유하신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웃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가 좀 건물을 보유해서 월세를 보유하신 분이라든가 오늘 오산에서도 작은 이런 새가 나오는 원룸 건물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도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 내가 세를 받는다는 거. 결국은 우리가 월세를 받기 위해서 뭔가 살아가는 듯한 느낌. 부동산을 왜 해요? 주택을 왜 해요? 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주택시장이 하염없이 지금 무너지면서 끊임없이 지금 금리가 올라버리게 되면서 지금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주택이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전세가 값이 좀 올라야 주택도 좀 오를 기미가 보일 텐데 전세가 이건 오히려 계속 빠지고 있어. 왜냐하면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는 게 지금 분위기가 고조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우리 시청자님이 하신 것처럼 이런 건물이라든가 이런 상가 아니면 토지 얘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개념이 주택보다는 적거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새해가 잘 나오는 지역의 건물이나 상가를 소유하든가 국가의 공공정책, 신도시 정책, 철도, 도로 정책이 들어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언을 드리면 요즘 특히나 건물 상가에 대한 좀 문의가 많이 나오시는데 새해가 탄탄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탄탄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일자리를 놓고 보게 되면 당연히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에 중심을 놓고 보게 되면 돈이 많으면 강남을 가시고 이것보다 적으면 송파를 가시고 이 돈보다 적으면 강동을 가시고 그래서 금액이 좀 금직금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송파, 강남, 서초권을 사시면 좋고요. 그 돈이 좀 안 된다고 하면 강동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전반적으로 넉넉치 않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를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도권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경기도권에서도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드리는 건 경부고속도로라든가 교통이 좋은 곳을 가셔야 된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건물을 또 세를 나오는 걸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지역이 또 광주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는 광주를 생각하시거나 일자리가 가득한 곳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평택에 있는 새해 나오는 건물이나 상가를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신도시 이슈가 어디가 있습니까? 김포 있잖아요. 김포도 있고 더불어서 광명이라든가 시흥 지역도 있어요. 더불어서 도로, 철도, 호재는 어디가 있어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나는 이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자금이 폭넓게 쓰시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건물 세받는 거는 평택이나 광주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고 더불어서 이런 토지 관련해서도 금액을 내가 금직하게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광명시흥에 뭔가 지어져 있는 거 근데 내가 10억이 이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를 하는 거고 10억 아래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최근에 안성지역에 대한 문의라든가 천안지역의 문의라든가 세종지역의 문의가 많이 나오는 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큰 금액을 하기보다는 5억 아래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서 좀 재미를 좀 보고 싶다. 왜? 현재 주택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세가 올라야지 오르는 거지 자기 혼자 어떻게 오르냐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 돈을 쓰는 것보다 누구보다 정말 위험,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전세가 받쳐주지 않는 주택 투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가 부동산 한남동, 강남 이런 지역에 고가 부동산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택을 사는 게 아니라 넓은 평수란 말이에요. 초고가 같은 경우는 강남에 있는 땅을 사는 개념으로 사는 거고 한남동에 있는 초고가 이런 주택들이 왜 거래돼요? 넓은 땅을, 한남동 땅을 사는 개념으로서 사는 거지 주택으로 오른다 해서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올라도 넓은 애들이 오르는 거지 조그마한 애들이 오르지 않고 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청자님들은 이런 지역을 한 번쯤 공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궁금점이 있다고 한다면 문의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연훈 전문가님이 상가냐, 토지냐, 부동산 유형별로 주목하면 좋을 곳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사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주시 의당면 유계리 463-13 토지 보유 중인데요. 세종으로 갈아타는 건 어떨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공주냐, 세종이냐. 과연 갈아타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닌 걸까요? 갈아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갈아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보면 공주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가 지금 이 검은색 선이 보이는데요. 이 검은색 선 왼쪽이 공주고 검은색 선 오른쪽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바로 세종 서쪽에 바로 붙어있는 부동산으로서 되게 매력적인 좀 토지다. 이렇게 우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갈아타냐 마냐인데 일단 호재를 좀 간단하게 좀 조언을 드리면 근처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서울 세종고속도로가 제2경부고속도로가 멋지게 이렇게 건설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호재가 지금 보상을 진행을 하고 1년, 2년 공사를 하고 나면 개통을 해요. 그러면 이 도로 주변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매우 좋겠죠. 그래서 엄밀히 제가 좀 조언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부동산을 팔아서 보이잖아요.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나 이거 알아요, 저거 알아요, 뭐 알아요. 뭐 많이 알면 뭐 합니까. 알아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이 예전서부터 있었는데 촉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걸 팔아서 이 빨간색 선 이 안쪽으로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결국은 포인트가 기존에 있는 도시가 있으니 도로가 이렇게 날 예정이니 더불어서 이 도시가 이쪽으로 이 교통이 좋은 곳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기가 용이하잖아요. 갑자기 여기에 있는 걸 빼놓고 갑자기 여기 개발하는 것도 웃기잖아. 정부는 현재 집중적으로 세종이라는 곳에 많은 투자와 관심, 모든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또 발표해, 신도시 또 발표해, 일자리 또 발표해. 왜? 이유가 전부 다 여기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이 부분을 좀 인지를 하셔서 당연히 이 부동산 또한도 역시 시간이 지나고 개발이 되고 보상하고 착공하고 발전하면 오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도로 안쪽에 있는 애들이 먼저 오르지 뒤에 있는 애가 먼저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을 그래도 내가 5년 이상 기다리실 거면 유지를 하시고 5년 안쪽으로 내가 뭔가 차익을 보시고 뭔가 이 가치가 상승을 좀 빠르게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린 대로 유지를 하시든 안쪽으로 하시든 어쨌든 양쪽 방향은 분명히 다 좋지만 중요한 건 이 안쪽에 들어오심이 더욱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주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에서 세종으로 가라, 타, 마라 이런 고민이었는데 유지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라타기를 결심을 하셨다면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쪽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또 들어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광역시 동구 용산동 광주 용산지구 계룡 리슈빌 더 포레스트 30평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아파트 이름 정말 깁니다. 그래도 일단 이름에 더 포레스트 들어간 걸로 봐서는 숙세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님, 이 아파트의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광주의 부동산 아파트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산, 지구죠. 그래서 용산자가 들어갔다 보니까 서울에도 용산이 있지만 전라도 광주에도 용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광주에 이런 고급 단지들이 좀 많이 들어가요. 고가 아파트가 있는 봉선동입니다. 그래서 이 봉선동이랑 붙어 있는 게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봉선동의 영향 속에서 용산, 이 지구 또한도 역시 개발이 돼서 전에는 논뚜렁, 밭뚜렁, 산뚜렁이었는데 용산지구 개발을 통해서 멋지게 LH와 합작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광주에서 현재 왼쪽에 보시면 광주 송정역, 이런 KTX라든가 아니면 김대중 컨벤션 라인에 있는 상무지구라든가 아니면 기존 구도심에 있는 이런 금남, 충장, 이 라인 중앙, 이 라인이라든가 어찌 보면 이런 지역들이 광주에서 대표 지역으로 이렇게 어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고급, 이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곳이 또 봉선동 주변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주는 지금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가 주변에 간단하게 우리가 표만 보아도 주변이 커 나가는 게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광주는 호재가 북쪽에 이 첨단 지시산업지구라고 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일자리를 좀 넣는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광주 이 2호선 라인 부근에서의 또 개발 또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시면 이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라든가 도시 개발들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 이 하남, 이 도시 개발 또한도 역시 수안지구 라인도 광주가 이렇게 커져나가고 확장을 하면서 지금 커지면서 생겨나게 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광주가 북쪽으로 커지고 서쪽으로 커지고 그리고 또 남쪽으로 커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용산 같은 경우에 제일 사이드에 빠져있는 동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봉선동이 위치해 있다는 거 그리고 광주가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 점에서 저는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미래 전망 같은 경우는 밝으면 밝았지 어둡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모든 주택시장은 전세가 빠지고 사람들이 전세가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고자 하다 보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사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세가 올라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호반 또한도 역시 이 녹동역 끝자락역에서 마저 개발을 하고 추가적인 개발들 또한도 역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광주 바로 밑에 있는 또 나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주 또한도 역시 혁신도시 개발을 하고 철도, 도로 개발들이 이렇게 확장 도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지금 광주랑 나주랑 연계가 되면서 지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이 사이드에 빠져있는 이 녹동라인 또한도 역시 추가적인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곳들이 좀 꽤 있어요. 그만큼 뭐냐면 서울 수도권이 특히 인천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많이 빠지는 거품이 빠지는 형국이어서 저는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봉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잘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용산 또한도 역시 좋은 가격 형상에 도움이 되고 안정감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쪽으로 조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광주 광역시의 광주 용산지구 계룡 리슈빌 더 포레스트 아파트 전망이 어떤지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광주의 용산지구가 사실 좀 사이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광주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의 이 아파트가 앞으로의 전망이 밝으면 밝았지 어두울 일은 없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런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보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때문에 고민이 되시는 게 있다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털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묵혀두면 그 고민이 점점 더 커지기만 할 뿐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연훈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금곡동에 토지가 좀 있는데요.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사연입니다. 남양주 금곡동, 일단 토지를 보유 중이신데 사실 주택이나 다른 곳보다도 토지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별점이 높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남양주 금곡동의 토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남양주 금곡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구리, 이 남양주 라인 자체가 능이 많고 좀 개발도 안 되고 어찌 보면 서울의 답답함 속에서 좀 한가롭게 바람 쐬러 가는 동네에서 현재는 개발이 너무나 좀 많이 되고 새로운 신도시가 들어가고 투자하기에 너무 좋은 동네로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근처에 호재는 왕숙이라든가 아니면 양정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개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기존에 구리, 과거 구도심이 여기까지만 형성이 돼 있었는데 다산진건, 다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발 확장을 해서 도시가 계속 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요만했던 서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도시는 중심이 생기고 나서 중심 주변을 이렇게 커져나간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커져나갈 때 주변에 있는 부동산 아직 개발이 되지 않는 부동산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가 자산가치가 팍팍팍팍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진건, 이런 다산 신도시 라인들이 이 동네에서 부동산, 시청자님처럼 부동산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자산가치가 많이 오르신 분들이 꽤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양정역세권 왕숙 1, 2지구의 자금이 금곡역 주변이다 보니까 앞으로 더 몰리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한 번쯤 더 깊게 제가 봐드린다고 한다면 이 금곡역 자체가 아직은 크게 개발이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에서 시청자님 부동산은 지금 주거지역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금곡이 지금 북쪽에 일부 지역들이 마저 개발이 되고 이 향후 개발을 봤을 때는 제가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GTX까지 순항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르면 3년 안쪽으로 좀 빠르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순조롭게 도시 개발이 됐든 다른 개발이 됐든 금곡역 북쪽으로 된다면 이 밑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값이 오르기가 상당히 많이 수월하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평가를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기본적으로 한 3년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사료되고 이 주변에 양정역세권, 이런 왕숙, 지구 근처에 부동산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지금 꽤 많이 오르셔서 저한테 자랑하러 오신다거나 아니면 보상을 받은 데 이제 어디 사야 됩니까? 이런 분들이 좀 꽤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은 이 기존에 연립이라든가 지어져 있는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깡촌에 있는 거, 완전 시골인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야든 이런 농지든 좀 인기인데 이 부분에 좀 맞춰서 시청자님은 기본 3년 정도의 시간은 보유를 하셔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이런 신도시 발표, 개발, 역세권 개발 이슈는 시청자님의 부동산 가치 상승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3년 정도 보유하셔라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문가님 앞에서 좀 자랑할 수 있는 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남양주 금곡동의 토지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한 3년에서 4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면 우리 시청자님은 자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나 여러 가지 호재들 그런 부분들이 당장 바로 적용된다라기보다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 후에 우리 시청자님의 토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기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희망 갖고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아쉬우시죠? 정연훈 전문가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고금리, 고환율 시대 부동산 생존 투자라는 주제로 정연훈 전문가님의 1대1 무료 상담, 세미나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꿀팁들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어렵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려운 건 주택이 어렵다. 그러면 이 어려움에서 언제가 터닝포인트대가 돼서 좀 오를까? 이 시점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몇 월달에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고 언제 투자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지라고 하는 부분이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의 포인트고 더불어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부동산이 오르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빠지지만 이 부동산, 건물이나 상가나 토지는 오르는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큰 눈을 장착할 수 있는 부동산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택은 부동산의 일부분이지 전부를 표현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모든 실무적인 투자와 전방위적으로 돌아가는 흐름 그리고 꿀팁 투자, 지역 선정까지 좀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자산관리와 부동산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세미나 자리다라고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험난한 부동산 시장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정연은 전문가님의 무료 상담 또 세미나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정연은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정연은 전문가님과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2회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